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기쁨도 잠시 협회와의 갈등 의혹이 제기된 안세영 선수가 드디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마침내 올림픽까지 정복한 안세영이었지만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세영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하자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안세영은 프랑스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한국 취재진에게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가지 않은 것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안세영은 다만 본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주체가 대한체육회인지 대한배드민턴협회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안세영이 본인 의사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봉지했었는데요. 그리고 안세영은 제 입장은 한국 가서 다 얘기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많이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안세영과 배드민턴협회 임원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임원들은 일정을 변경해 안세영보다 먼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먼저 돌아온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은 안세영의 발언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김 회장은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입장을 들어보면 이해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을 앞두고 안세영이 유럽 훈련을 떠나는 사이 예산 1,500만 원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표팀에는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특정 선수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실 공방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분위기가 감지되자 체육당국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프랑스 파리폰 텐플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운영선과 보고회를 마친 뒤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대안의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이번 대회까지 안세영의 부상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의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세영의 주장을 들었지만 배드민턴협회의 어떤 점에 서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주장의 근거가 모호하다. 그 부분을 살피기 위해 체육회 차원에서 협회를 확인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은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당겨서 입국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안세영과 1분이라도 더 대화해야 할 시간에 보도자료에만 집중하는 배드민턴협회인데요. 김태규 회장은 보도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선수단과 함께 오면 도착 시간이 오후 4시인데 그때 만들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것도 확인하겠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라고 말했죠.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로선 안세영과 같이 이야기하며 사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불만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는 내팽개치고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도자료라는 것인데요. 선수의 의견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쓰는 보도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쓰는 일방통행의 해명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안세영과의 갈등 등 선수 권리 문제를 올림픽 전 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 안세영 선수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다. 부상 오진이 났던 부분에 관해서만 파악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무릎 부상이 악화된 배경에는 최초 검사에서 오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국제대회 출전 강행을 지시한 협회가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오진으로 인해 자신의 꿈인 올림픽 금메달은 물론 출전하는 것조차 위기에 몰리자 안세영은 크게 낙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면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던 안세영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할 입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안세영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팬들은 수많은 취재진 사이에서 안세영 파이팅, 축하해 등을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던 안세영은 팬들의 큰 환호에 미소를 띈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입국장 왼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쪽으로 이동한 안세영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안세영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제 막 도착해서 협회나 소속팀이랑 상의한 것이 없다.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협회나 팀이랑 아무것도 얘기한 것이 없다면서 최대한 얘기를 한 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더 이상 질문을 더는 받지 않고 급히 인터뷰를 마친 안세영은 팀 관계자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 밖으로 빠져나간 뒤 소속팀 삼성생명이 준비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큰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세영의 이 같은 반응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와도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상에서는 배드민턴협회가 치절하게 나온다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 배드민턴협회 공식 sns 계정에 안세영의 금메달 관련 사진만 게재되지 않은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결승전 경기 결과만 나와 있을 뿐 안세영의 결승전 장면이나 승리 세리머니, 시상식 이후 금메달을 목에 건 사진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경기 모습과 시상식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게재해왔기에 더욱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누리꾼들은 협회가 안세영의 폭로 이후 의도적으로 선수 관련 홍보를 멈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진짜 치절하다 치절해 정말 한심하다. 협회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또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mbc 해설위원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수현 위원은 인터뷰에서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부상에 대해 협회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대표팀에서 그랬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위원은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인터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힘들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힘들고 불만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읽어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렇게 금메달을 봤을 때는 그 주위의 안세영 선수를 위해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거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또 훈련 파트너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위원의 발언은 오히려 협회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나도 참고 뛰었으니 너도 참고 뛰어라 이거냐 한자리 하고 싶은가. 선수는 몸이 생명인데 헛소리냐 금메달 딴 선배도 저렇게 협회 눈치를 보니 협회 발전이 없는 거 다니냐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내기 위해 선수단보다 일찍 입국했다는 협회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안세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상당한 안세영을 무리하게 출전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의 협회는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수의 대회 참가 여부 의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국제 대회에 참가시킨 대회는 없었다. 벌금 규정 때문에 부상 입은 선수를 무리하게 국제 대회 출전시킨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안세영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안세영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회가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 불참관에 대해서는 협회가 불참하도록 의사를 전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협회는 장문이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과연 안세영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며 이번만큼은 부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